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사회문화 윤성훈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파이널 과정으로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현재 선생님이 하반기 커리큘럼 영상을 촬영하는 현재 시점은 6월 모의평가가 끝나고 6월 중순 6월 말로 접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정확히 말하면 7, 8, 9, 10월 4개월하고 한 4개월 보름 정도 남은 시점에서 선생님이 하반기 커리큘럼 일정을 소개를 드리는데 이 하반기 커리큘럼 영상을 7월에 보실 수도 있고 조금 늦게 8월 9월에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염려하면서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훈 활용법 사회문화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처지에 따라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선생님의 커리큘럼에는 무엇이 준비되어 있고 어떤 걸 섭취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선생님이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모든 학생에게 완전히 동일한 컨텐츠를 동일한 시기에 이수할 것을 권장할 수는 없어요. 상황에 따라서 좀 다르겠죠.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6월 모의평가의 점수대, 등급대 이런 거에 따라서 또는 사회문화를 2학년 때부터 준비해 오신 분도 있고 대개는 3학년 올라오는 겨울방학 때부터 준비하는 그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겠고요. 좀 늦으신 분들도 많죠. 6월 모의평가 이후에 과목변경을 하신 분들이라든가 최근에 또 굉장히 많아요. 사탐런이죠. 사탐런. 과학탐구하시다가 사회탐구로 넘어오시거나 반수, 군수 사정이 정말 다릅니다. 그래서 6월 현재 또는 7월 초 현재 본인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선생님이 앞에 로드맵을 한번 제시해 볼까 합니다. 그것까지도 성적대에 따라서 뒤쪽에서는 안내를 드리고요. 선생님 컨텐츠에 대해서도 광범위하게 좀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들이 상반기 동안 선생님이 진행한 강좌를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미 이제 이수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사회문화는 윤석훈 따라 한번 가보자. 가장 1등급 확률이 높다는 그 커리큘럼 따라가보자. 이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오신 분들이 많을 텐데 글쎄요. 여러분들 아마 현재 커리큘럼을 온전하게 따라오신 분이라면 이 세 편의 교재와 강의를 한 번쯤은 이수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문화 대한민국에서 사회문화 수능 준비를 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선택한 교재들입니다. 불의의 명강 개념완성 이게 이제 3월 초순에 완강이 된 상태고요. 그 다음 도표통계 특강이 5월 초 완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명불어전 기출분석은 이제 연초에 나와서 자습용 교재로서 기출문제를 쭉 풀어볼 수 있는 교재이기도 하고 주요 문항들은 발췌해서 불의의 명강과 M스킬212 도표통계 특강에서 다루지 않았던 문제 위주로 해서 명불어전 기출분석 강의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개념 도표 기출이죠. 개념 도표 기출. 사회님이 권장하는 것은 6월 모의평가 보기 전까지 이미 이 개념 도표 기출이 한 최소 2회독 정도는 된 상태에서 6월 모의평가를 실어야 그래야 1등급에 도전할 어떤 명분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 고개 안 되신 분들도 있고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쨌든 상반기에 이렇게 진행을 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이들 기다리셨던 적중예감 모의고사 시즌 프리 모의고사죠. 파이널 적중예감은 9월 모의평가까지 반영해서 이후에서 소개를 드릴 거고요. 이 적중예감 시즌 프리 모의고사는 6월 모의평가 이전에 이미 출시가 돼서 해설 강의까지 모두 마쳐져 있는 상태니까 아직 이용 안 해보신 분들은 꼭 이용해서 9월 모의평가 대비 용도로 쓰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5편의 모의고사인데 6월 모의평가 끝나고 나서 반응들이 굉장히 좋았어요. 6월 모의평가보다는 확실히 좀 어려운 시험이긴 하지만 모래주머니 효과죠. 적중예감에서 상당히 좀 곤란을 겪었었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잘 준비했더니 6월 모의평가는 굉장히 쉽게 치렀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뒤이어서 나오는 9월에 적중예감 파이널 모의고사 12편에서 14편 그 모의고사를 가지고 또 수능 대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상반기 동안은 이렇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불우의 명강 개념 완성 M스킬 12 도표 통계 특강 그리고 명불어전 기출 분석 그리고 실전 대비를 위한 시즌프리 적중예감 모의고사까지 이렇게 출시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뒤이어서 7월부터 하반기 일정이죠. 넓게 보아서는 파이널 일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10지선다 비밀 특강이 선생님의 어떻게 보면 가장 트레이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강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7월 중순에 이제 개강을 하게 되고요. 9월 모의평가 전까지 모두 완강을 할 예정입니다. 10지선다 비밀 특강 기다리신 분들이 상당히 많죠. 많은데 이 강좌의 특징을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일단 보기가 10개예요. 보기가 10개이고 답이 뭐 하나일 수도 있고 10개 다가 답일 수도 있고 답이 없을 수도 있고 이런 아주 어목한 환경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수준인데 수능에서 20문제가 다 이런 식으로 어렵게 나진 않겠죠. 실제로는 샘 생각하는 많으면 한 4문제 적으면 한 2문제 정도가 이런 정도로 어렵게 나올 것이다 하는 그런 문항들을 위주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동안은 기출문제와 또 변형돼서 출제될 EBS, 수능특강, 수능완성 두 교제를 철저히 좀 반영을 해서 변형을 많이 했고요. 매력적인 오답들이 쫙 깔려있기 때문에 그냥 뭐 대강 한번 풀어보자 하면 죄다 다 틀릴 거예요. 이런 틀리는 경험을 여기서 하고 가셔야 됩니다. 이 정도 나오면 내가 틀리는구나. 이런 선지가 나오면 내가 낯설어서 이걸 해결을 못하는구나. 이 정도 난이도의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구나. 이런 각양각색의 여러분들이 수능에서 1등급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출제할 만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건너가서 결정판을 낼 수 있느냐 결정을 낼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실전대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십지선다 비밀특강의 수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념과 도표가 최소한 일에 도구는 돼 있는 상태에서 이걸 수강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십지선다 비밀특강으로 사회문화를 뭐 시작해보자던가 아직 어설픈 상태 예를 들면 50점 만점에 6월 모의평가가 비교적 좀 쉬웠잖아요. 40점 이내에 들지 못하고 30점대 초반이라던가 20점대에서 아직은 머물러 있다던가 하시는 분들은 아직 제대로 된 시작이 되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개념과 기출 도표 정도가 최소한의 일에 도기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건드리면 안 되는 강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불회명강 스피드 버전이 이번에 또 새로 업로드가 됩니다. 불회명강이 개념 완성편 본편이죠. 이게 볼륨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50분짜리 강의로 치면 한 32강, 33강 정도 이렇게 촬영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7월달에라면 선생님 생각에는 불회명강 본편을 여전히 수강하지 않으신 분들은 수강하시면 좋겠고 조금 이제 수능이 임박했는데 개념이 지금 정비가 좀 덜 됐다. 또는 개념을 한 번 하긴 했지만 빨리 복습을 하긴 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이 빠르게 개념을 접근할 수 있도록 불회명강을 정확하게 절반으로 딱 쪼개가지고 거의 15강 내외 그러니까 불회명강이 30강 내외였다면 불회명강 스피드 버전은 한 15, 6강 내외로 반으로 압축한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좌 특징은 빠르게 개념을 2회독, 3회독 할 수 있도록 준비된 그런 교제와 강의라는 점 불회명강을 2회독, 3회독까지는 할 수 있는데 불회명강 본편을 가지고 4번, 5번 보는 게 좀 지루할 수도 있고 또 교제에 새롭게 좀 다시 한 번 필기도 좀 깨끗하게 하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반복 회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용하는 것도 좋겠고 또 특히 반수생들 반수생들이 빠른 속도로 개념을 다시 한 번 정비시키기 위해서도 좋은 강좌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뭐 사실 9월에 듣든 10월에 듣든 개념을 한 번 정도 빠른 속도로 좀 한 번 더 회전해야 되겠다 할 때 가장 필요한 그런 강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따가 어떤 분들이 어느 시기에 활용하면 좋은지도 안내를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기다리시는 적중예관 파이널 모의고사 이미 시즌 프리 모의고사가 6월 모의평가 대비하거나 9월 모의평가 대비하는데 잘 활용이 되었다면 이제 수능은 만만치 않잖아요. 선생님의 24년 사회문화 전문강사의 역량을 온전히 쏟아 넣은 그야말로 한 땀 한 땀 장인의 작품으로 만들어진 모의고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설 모의고사 중에서는 사회문화에서는 제일 많은 학생들이 선택을 하고 또 수능 대비해서 쓸모가 있었다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이제 보람되기도 하고 사실 좀 부담도 되긴 해요. 이제 이제는 모의고사 허투루 냈다가는 이제 욕을 태백이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온 정성을 다 들여가지고 한 문제 한 문제 이게 정말 내가 수능 출제위원이라면 이런 문제를 낼 수 있을까? 이 정도까지 난이도를 올릴 수 있을까? 또는 쉬운 문제는 몇 문제를 어디에다 배치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염두하면서 정말 12편 14편의 수능 문제를 출제한다는 생각으로 선생님이 한 땀 한 땀 만들어놨고요. 또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까지 반영을 해서 나오는 그런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당해년도에 6월과 9월까지 반영해서 이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9월 모의고사 끝나고 직후에서 굉장히 바빠요. 이 9월 모의고사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수능에서 나올 문제들을 힌트를 주고 예고를 했다 할 것인데 6월 모의평가는 이미 반영을 해서 이 적중예감 모의고사를 이미 만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베이스를 갖춘 다음에 9월 모의평가가 딱 끝나고 나면 그것까지 깨끗하게 반영해서 다수 문제를 다시 리뉴얼해가지고 9월 중순 이후에 출시를 하게 됩니다. 아마 9월 추석이 9월 중순쯤 있을 거예요. 그 추석 연휴가 끝나는 직후에 바로 출시가 돼서 수능 때까지 약 두 달여 기간 두 달여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미리 보는 수능을 연습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강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적중예감 파이널 모의고사가 끝나고 수능까지 끝나고 나서 제일 많이 쏟아지는 찬사는 선생님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작년에 적중예감 파이널 모의고사가 12회분까지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수능이 적중예감 13회가 아니냐 뭐 이런 평가들이 많았어요. 선생님 너무너무 기분 좋고 보람됩니다. 그러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다양한 난이도로 구성이 됐어요. 수능이 굉장히 어렵게 나온다면 이런 정도 수능이 생각보다 좀 쉽게 나온다면 이런 정도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구성을 해서 문제를 낼 거고요. 아마 12회에서 14회분이 나오게 될 건데 14회분이 나온다면 일주일에 두 편씩 한 7주 정도를 계속 내주 그러니까 말하자면 1번부터 20번까지 모의고사를 풀려면 전범위를 다 다시 보게 되잖아요. 전범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모의고사니까 어떻게 보면 전범위 복습 14회를 하고 수능장에 간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이 모의고사 임해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설도 꼼꼼하게 해서 그야말로 다른 걸 할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선생님이 하는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성적대에 있고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후 향후 일정을 윤성훈과 함께 어떻게 짜나가야 그래야 사회문화 1등급 받을 수 있는가. 선생님이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명확합니다. 지금 우리 수능 사회문화 한 3등급 정도만 받아도 돼요. 2등급만 받아도 저는 대박입니다.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선생님이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사회문화만큼은 1등급 꼭 받겠다. 사회문화만큼은 내 만점에 도전하겠다. 이런 분들이 오히려 이 얘기를 더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점수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돼 있으신 분이라면 조금 더 여유로운 일정을 짤 수 있고 지금 아직은 좀 모자란 성적대 왜이든 30점대 심지어는 30점도 안 되는 사실상 시작이나 다름없어요. 이런 분들조차도 1등급을 목표로 해야지. 내가 6월 모의평가 31점 나왔는데 수능날 1등급 나오겠어. 40점이나 겨우 넘어서 2, 3등급이나 따면 다행이지. 이런 생각으로 수업을 들을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사탐은 초등학교 때부터 무슨 영어 공부하듯이 중학교 때부터 수학을 정말 선행까지 해가면서 하듯이 그렇게 하시는 분 없잖아요. 대한민국의 사회문화 수능 대비하면서 사회문화 공부를 3년, 4년 해가지고 수능 치르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거의 대부분은 고3 올라와서 하거나 뭐 이런 정도겠죠. 그것도 많이 늦어서 고3 6월 모의평가 이후에야 사탐에 비로소 집중하게 되는 학생들이 태반입니다. 여러분들만 뒤떨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적대가 조금 낮더라도 1등급 목표를 할 수 있습니다. 양이 적은 과목이고 특히 사탐 과목 중에서도 특히 사회문화가 양이 적고 누구나 다 1등급을 목표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다만 선생님은 그래도 객관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는 6월 모의평가. 6월 모의평가가 이번에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3등급 컷이 40점이었으니까 40점 이상 또는 조금은 넉넉잡아 30점대 후반 30점대 후반 이후에 있는 사람들 이분들은 이런 일정을 따랐으면 좋겠다. 7월부터 시작되는 십지선다 비밀특강과 적중예감 시즌 프리 모의고사 5회분 아직 안 풀어보셨으면 9월 모의평가 보기 전까지 십지선다 비밀특강과 적중예감 시즌 프리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전 대비를 하고 9월 모의평가를 치르는 작전을 쓰시면 좋겠어요. 이분들은 십지선다 비밀특강 듣는데 큰 무리는 없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6평 기준 했을 때 40점 전후 점수 이상만 나왔다면 그래도 개념 정도는 어느 정도 다 봤고 도표도 좀 손을 댈 수 있는 상태일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혹시 도표가 안 돼 있으시면 도표통계특강 M스킬 12은 꼭 수강을 하셔야 되고요. 개념 도표 기출 정도를 한 바퀴 정도는 돌렸다는 전제 하에서는 십지선다 비밀특강과 적중예감 시즌 프리 모의고사를 통해서 9월 모의평가를 좀 대비했으면 좋겠다. 그 이후에 9월 중순쯤에 추석이 있죠. 추석 대사의 현장에서는 추석특강으로 최종분석 핫세븐을 촬영을 하게 됩니다. 최종분석 핫세븐은 많이 다루지 않아요. 딱 이틀 동안 진행되는 특강이라서 우리 온라인 강의로 치면 50분짜리 강의 한 7개? 아주 초단기 강좌입니다. 그래서 최종분석 핫세븐을 통해서 가장 좀 이번 수능에서 이슈가 될 만한 7가지 주제 정도만 다루고 추석특판 모의고사까지 여기에 실려 있고요. 그 이후로는 적중예감 파이널 모의고사 12회 또는 14회분으로 마무리를 하시는 거죠. 실전대비를 쭉 해나가는. 그래서 이분들은 어느 정도 상반기에 기본기 정도는 다 해놨기 때문에 하반기 일정이 조금 더 심플해졌다고 할 수 있어요. 식지선단 비밀 특강과 적중예감 파이널 모의고사를 이어지는 이 과정이 가장 핵심이고요. 중간에 적중예감 시즌 프리 모의고사 혹시 아직 안 풀어보셨다면 풀어보시면 좋겠고 이렇게 단기 특강인 최종분석 핫세븐을 9월에 들어도 좋고 수능 직전에 들어도 좋습니다. 이거는 워낙 짧은 강좌이기 때문에 필요할 때 한 번 딱 들어주면 좋은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개념도표 기출은 계속 무한히 반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인강만 이렇게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상반기에 맞췄던 개념, 도표, 그리고 기출을 계속 틈날 때마다 봐주는 거예요.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표랑 기출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개념에 특히 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수능은 도표보다도 개념 문제에서 변별이 날 가능성이 상당히 또 클 수 있다고 선생님이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회명강을 본편을 보기가 좀 귀찮으시면 불회명강 스피드 버전으로 빠른 속도로 한 번 회독을 여러 번 해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본 일정은 이렇게 진행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분들이 좀 걱정되죠. 30점대 중반 이하, 그러니까 뭐 35, 6점 여기서부터 그 밑으로는 아직은 온전한 기본기가 다 갖춰졌다고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분들 중에는 불회명강을 아직 강의를 수강하지 않으신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6월 달에 과목을 바꿨어요. 빨리 해봐야 5월 달부터 이제 막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분들이라면 특히나 불회명강을 들어야 돼요. 구글모의평가 전까지 불회명강을 안 들었다면 꼭 들어주시고 불회명강 한 번 듣긴 했는데 대충 들어서 점수가 아직 안 나오나 봐요. 이런 분들은 불회명강 스피드 버전. 스피드 버전으로 한 번 더 반복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도표통계 특강을 꼭 수강하셔야 됩니다. 도표 문제를 포기하고 개념 문제만 17개 맞아가지고 어떻게 2등급 안 될까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헛된 꿈이라니까. 도표 문제를 다 포기할 정도면 개념 문제를 다 맞는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그 정도 열이라면 개념 문제도 두세 개 틀릴 것 같은데요. 선생님이 대개 보면 통계 문제 두 개 세 개를 틀리고 개념 문제를 다 맞고 그렇게 해서 2등급 턱걸이를 했다든가 이게 목표도 아닐 뿐더러 그런 케이스는 많이 보질 못해요. 도표를 다 틀리시는 분들은 개념도 한 두세 개 틀린다고. 이래서는 수능을 여러분들 성공할 수가 없죠. 그래서 msk12를 꼭 한 번 들어주시고 들어보신 분들도 다시 한 번 반복해서 한 번 정도는 회독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기출. 결국은 개념도표 기출이죠. 개념도표 기출을 9월 모의평가 보기 전까지 한 번 제대로 한 번 빠삭하게 보는 시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40점 이상이신 분들 6월 모의평가 3등급 이내에 들으신 분들은 바로 십지선달을 여러 방학부터 들어가는 파이널 일정 들어가도 되지만 그 미만이신 분들은 개념도표 기출을 9월 모의평가 전까지는 더 기본을 가지고 9평을 치를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플러스 하자면 9평 직전에 적중예감 시즌프리 모의고사 같은 것을 활용해서 실전 모의고사 대비를 좀 해보고 9평을 치르면 더 좋겠죠. 그런데 이것만이라도 좀 제발 이 정도만이라도 해야 9월 모의평가에서 1, 2등급 도전할 수 있는 것이지 개념도표 기출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무슨 운의 기대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심지어 수능까지 뒤에 또 두 달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좀 제발 이걸 맞춰달라. 그리고 최종 분석 핫세븐과 파이널 일정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십지선다 비밀 특강이 이 분들에게는 지금 이르다는 거죠. 좀 이르다는 겁니다. 병행을 하실 수는 있어요. 십지선다 비밀 특강을 개념도표 기출과 함께 병행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타 과목에 있어서는 여유가 좀 있고 시간이 조금 더 있으신 분들 나는 그래도 수능 제대로 보기 위해서 올인할 수 있어요. 저는 이번에 마음 잡고 제대로 각 잡고 사탕 공부할 겁니다. 이런 분들이라면 이걸 하면서도 십지선다 비밀 특강 할 수도 있고 또는 이 개념도표 기출을 마치고 구평을 치른 다음에 구평 이후에 적중예감 파이널 모의고사를 매주 시행을 하면서 십지선다 비밀 특강을 이 시기에 병행하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40점 미만, 30점대 후반 미만이신 분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은 9월까지는 개념도표 기출의 기본기를 탄탄하게 하고 구평을 치른다. 그다음에 9월 모의평가 이후에 십지선다 비밀 특강과 적중예감 파이널 모의고사로 파이널을 마무리한다. 이런 일정을 가져가시는 것은 그래도 가능하지 않겠나. 너무 빡빡하면 기본적으로 십지선다는 안 하셔도 가능합니다. 십지선다 안 해도 1등급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목적성이 워낙 뚜렷한 강좌이기 때문에 아무리 좀 여유롭게 잡아도 5등급 이하는 십지선다 비밀 특강은 손대면 안 돼요. 9월 모의평가에서 최소한 3, 4등급 이상은 나와야 파이널 때라도 십지선다를 다뤄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여러분들의 점수대도 점수대고 상황별로도 선생님이 웬만하면 말씀을 다 드려보고 싶은데 그 각 개개인의 사정이 어떻게 선생님이 다 꼭 맞출 수 있겠습니까? 큰 틀에서 봤을 때 6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양분해서 스케줄을 좀 다르게 한번 짜서 말씀드렸고요. 성적대가 좀 많이 안 나오신 분들은 남들보다 적게 하고 수능을 잘 볼 방법을 찾지 마세요. 다른 분들은 이미 6월 모의평가에서 50점 받았어요. 48점 맞고 그래도 1등급은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반기에 최소한 개념 기출 도표를 최소한 2회독 정도 잘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파이널 때 좀 여유롭게 갈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의 파이널 일정보다도 조금만 공부하고 수능에서 만점을 기대하거나 1등급을 기대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많이 해야죠. 선생님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지점이 언젠지 모르겠지만 9월 모의평가 이전이라면 9월 모의평가 보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해고 최대한 밀어놓고 하고 9평 이후에는 그래도 좀 여유로운 파이널 일정을 맞이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실 또 사탐이 사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어 공부도 해야 되고 수학 공부도 해야 되고 사탐도 지금 사회문화만 있는 게 아니라 생활과 윤리도 같이 하신 분이 있고 심지어는 과학탐구와 사회탐구를 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잖아요. 이때 사탐의 비중을 가면 갈수록 늘려줘야 된다. 그러니까 상반기 때까지만 해도 사탐을 조금 더 소홀히 했을지 모르겠지만 뒤로 갈수록 짧은 시간 안에 점수를 한 등급이라도 더 올릴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있는 과목이 사탐 과목 아닙니까? 양이 적기 때문에. 양이 적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짜 이번 수능 준비한다. 이번에 끝낸다. 더 이상 재수를 하거나 이럴 수 없다. 이런 마음가짐 가지고 사탐만큼은 1등급 받겠다. 이런 자세를 가진다면 선생님이 지금 말씀드린 일정이 아주 무리한 일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입시 수능을 준비하는 사람이 한 과목의 1등급을 달성하는데 저 정도 공부량이라고 하면 오히려 해볼 만한데? 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카메라 앞에서 오늘은 조금 엄숙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나눴지만 선생님을 아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본 수업에 들어가면 쾌활하게 짝이 없습니다. 또 1타의 면모하고는 전혀 맞닿지 않는 가볍게 짝이 없는 그런 선생님의 어떤 발랄함 속에서 즐겁게 공부하자고요. 수능이 물론 엄혹하고 다소 좀 두려운 상대로서 저 11월에 박혀있지만 거기까지 가는 발걸음은 경쾌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1등급 딸 수 있는 1등급 따러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가야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될까? 이렇게 우려하고 찌들어 있고 이런 상태에서 하반기를 맞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11월 수능 날은 여러분들이 이기는 날이지 지러 가는 날이 아닙니다. 그리고 목표를 아까 말씀드린 걸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강조하지만 목표를 낮게 잡지 마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학 4등급인 사람이 갑자기 1등급이 되는 일 거의 흔치 않죠. 그렇죠? 국어가 늘 3등급이었던 사람이 6월에도 3등급이고 9월에도 3등급이었는데 수능 날 1등급 빡 찍는 일 흔치 않습니다. 하지만 사회문화는 어떻습니까? 1등급 받던 사람도 수능 날 가서 3, 4등급 받는 일 허다하고요. 3, 4등급 받다가 수능 날 난생 최초로 만점 받았는데 하필 그게 수능이었어요. 이런 사람도 태반으로 나오는 겁니다. 변수가 많은 과목이죠. 그래서 하반기 일정에 그 변수를 걱정하시는 분들도 안정감 있는 윤성훈 선생님과 그리고 그 변수에서 나의 기회를 찾으시려는 분들도 선생님의 탄탄한 커리큘럼 가장 안정되고 신뢰감 있고 이미 많은 검증 과정을 거친 그런 일정을 따라감으로써 안정되게 또 좀 쾌활한 발걸음으로 1등급 따냈는데 꼭 선생님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고 싶습니다. 감히 저를 추천드립니다.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자신 있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문화 이 과목이 수능에서 채택된 그날로부터 아마도 내후년이 지나면 사회문화라는 과목, 수능 과목에서 빠지게 되잖아요. 통합사회라는 과목이 생기게 되는데 사회문화가 수능 과목이 생긴 날로부터 사회문화가 수능 과목에서 빠지게 된 날까지 장장 아마도 끝까지 하게 된다면 26년, 27년간 사회문화라는 이 과목의 가장 최적화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이 과목의 수능 1등급을 여러분들에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온통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을 한번 믿어보시고 선생님 한 돈 믿어보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믿어보세요. 그리고 기분 좋게 수업시간은 늘 웃으면서 기분 좋게 틀려도 아 이게 수능이 아니라서 얼마나 다행이야 미리 틀려봤으니 이제 수능 날은 안 틀릴 수 있겠군 이런 심정으로 한 문제 한 문제 틀려보고 맞춰보고 그러면서 한번 파이널 일정을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상반기는 오픈게임이었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됩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본 수업시간에 만나뵙겠습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화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